좋아요. 멋있었나요? 감사합니다. 제가 비록 NCT는 아니었지만 NCT의 발톱같은 그정도의 무대는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셔서 지금 몇시지요? 그럼 저희 마지막 한 곡만 딱 하고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아까 누군가 신청곡 하신건데 제와피 제와피의 곡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피보라는 곡인데요. 아세옥씨 니가 날 바라볼 때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피보 외쳐주시면 돼요. 니가 날 바라볼 때 미술이 닿을 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저희 마지막 곡이 끝나면 여기 티박스를 들고 여러분들 앞에 한 바퀴 돌아다닐거에요. 혹시 재밌게 봤다 의문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원원 천원 만원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오늘 저희 두명인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저희가 공연을 계속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는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구요. 이어서 피보라는 곡 가보도록 할게요. 우리 친구 나이가 몇 살이에요? 이제 열 살이에요? 어떡해. 저희 공연 이거 피보가 18세 이상이거든요. 진짜 어떡하지? 그러면은 옆에 열 살 있으니까 열 살 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아무리 섹시하게 해봤자 열 살 용이에요. 저희들이 섹시하지 않아가지고 좋아요. 그러면은 마지막 곡 제와 비 피보 가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 조금만 숨 쉴 틈을 주기 위해서 음악 좀만 뒤에서부터 틀도록 할게요. 준비됐어요 여러분? 예! 저희의 커플댄스 준비되셨어요? 예!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어도 괜찮겠어요? 예! 트러블 메이커가 좋으신가 보다. 그냥 가볼게요. 에이 피보!